아 안녕하세요 이거 그 드림로스터 라고 저번에 아마 제가 6개월 전인가 4개월 전인가 목표 때쯤에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평가해보고 리뷰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거는 좀 문제가 많았구요 어 일단은 뭐 여러가지 몇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 인버터 부분에 소음 부분을 인버터를 갖다가 그 일본거 어디꺼였었는데 그거 매뉴얼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거 설정 바꾸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힘들었고 화력이 너무 딸렸어요. 화력이 너무 딸려 가지고 이게 한 1에서 한 2.5키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에서 1.5도 제대로 안 벗겼어요. 뭐 한 30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그 부분은 이제 다 수정하고 들어온 모델인데 그 아직도 조금은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지금 이거는 앞 버전이고 또 이 이후로 들어오는 것도 손을 봐서 들어오더라구요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계속 바뀌고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지금 아마 이게 지금 베트남 로스팅인데 이 점점 이쪽 부분에서는 아마 얘네가 앞선 그러니까 좀 가성비 쪽으로 가격 가성비 쪽으로 보면은 얘네가 이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게 지금 지금 이거는 뭐 상용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는 이거보다 다 조금씩 손을 봐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런 걸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떤 일단은 전에 갖고 온 거랑 뭐가 달라지냐면은 인버터 부분을 갖다가 아예 그냥 LS 걸로 바꾸셨더라구요. 그래가지고 요즘 베트남 로스팅이 갖고 오는 거에 특징들이 뭐냐면은 외부는 그대로 그냥 베트남 거 쓰고 내부 주요 부품들은 그냥 다 외국 걸로 바꿔요.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그 뭐야 드럼 그 버너 화력 조조라는 부분인데 버너 자체를 그냥 프랑스 걸 갖다 썼어요. 그래가지고 이전 모델은 좀 린나잇 가스 버너 좀 소켓 버너 썼더니 너무 화력이 딸려서 아예 그냥 프랑스 거 갖다 썼고 뭐 이래 가지고 주요 부품들은 이제 외국 걸 다 갖다 써요. 그래서 어 좋긴 한데 지금 아마 지금 만약에 판매하시는 모델을 사보시면은 얘네는 미약계가 달려있어요. 이게 왜냐면은 그 당시 화력이 나쁘다고 제가 컴플레인을 계속 좀 세게 걸었더니 여기도 화력을 너무 좋은 걸 붙여놔가지고 정말 날아다닌 콩이 아직 저는 안 뽑아봤어요. 그래서 저 쟤는 테스트한 사람이 얘기해 주기로는 아 볶을 때 아마 고생할 거라고 하더라구요.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좀 테스트를 해 지금 꺼는 아예 미약계를 이쪽에 하나 또 달았어요. 그래가지고 화력 조절이 가능하구요 아니면은 지금 이게 6열 번호 인데 아예 한 열을 꺼버릴까 생각하고 있어요. 5열 번호로 쓰는 거죠.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한번 불을 키면은 이쪽에 이쪽 잘 잡아 볼 수 있겠네요. 이렇게 지금 불이 들어오죠.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거 드럼하고 사이를 조금 뗐으면 좋았는데 아마 그 버너 사이즈 상 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어쨌건 이렇게 돼있고 화력은 겁나 빵빵합니다. 근데 이 화력 조절도 잘 되구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몇번 테스트를 해볼건데 뭐 어쨌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가격대가 이게 800만원 초반이기 800만원 800만원대기 때문에 이 가격대 지금 2.5키로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은 화력이 세기 때문에 뭐가 아쉽냐면은 용량이 적은 거 뽑을 때 아쉬운거지 2.5키로 풀 배치로 돌리시면 큰 문제 없어요. 그래가지고 단지 이제 제가 지금 5키로 쓰고 있기 때문에 2.5키로 풀 배치를 돌릴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저는 솔직히 좀 작은 용량의 기계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거지 그냥 쓰시는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테스트해보고 다시 추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